주목해 주십시오. 악마를 찾습니다. 6개월짜리 갓난아이한테 들이닥친 충격적인 상황. 사진으로 만나보시죠. 옹알이나 할 것 같은 아이의 눈. 새파랗게 퉁퉁 부어있습니다. 코에는 피가 흘렀던 자국도 보이죠. 6개월 갓난아이를 이렇게 만든 게 어떤 놈이냐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입니다. 저는 처음에 저 사진 보고 누가 아이 얼굴에 저렇게 장난을 쳤어. 분장인 줄 알아요. 세상에 진짜 폭행이었어요. 지금 이 사연을 올린 게 지난 21일 날 유튜버 한 사람이 이 아이의 부모와 인터뷰를 한 겁니다. 그런데 경북 구미에 산다고 하는 이 아이의 부모들은 남편의 지인이 오갈 데가 없어서 같이 머물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해요.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보고 있다가 아내를 갑작스럽게 찾아서 아기가 있으니까 같이 가실 거라고 동거일에게 물어봤더니 나는 가지 않겠다. 그래서 그럼 잠깐만 아이를 좀 맡아달라고 하고 이 아이의 어머니도 바깥으로 나갔던 겁니다. 한 20분 있다가 돌아왔는데 아이가 저렇게 다쳐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 남편의 지인이라는 사람의 얘기는 애가 울어서 바깥에 데리고 나오는데 그때 하필이면 누군가 옥상에서 화분을 던져서 그게 맞아서 이렇게 됐다. 내가 폭행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교수님 그 얘기가 설득력 어떻게 좀 보십니까?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옥상이 높지 않다선 치더라도 아이가 6개월이래요. 영아라서 6개월이면 걸어다닐 수 없으니까 안고 있을 거 아니에요. 안고 있는데 떨어지는 화분에 아이가 지금 저렇게 눈이 다 피가 내려앉거든요.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머리를 위로 들고 있기 때문에. 그러면 지금 저렇게 되려면 사실은 화분에 맞아가지고 저렇게 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든 자가 누군지를 찾아야 되잖아요. 그런데 지금 어른은 3명이고 아이 피해자가 1명 있는데 지금 현재 잘 알 수가 없다. 그리고 서로 다 둘러대기 때문에 다 엇갈리고 있다 진술이.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경찰에서는 세 사람 모두에게 이 6개월짜리 아이에게 접근을 하지 말라 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현재 수사 중이다. 그런 얘기입니다. 아이는 지금 병원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. 아휴 진짜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